Q. 롤러기 Q. 롤러기 안녕? 일주일만이네? 아니 근데 다른 걸 떠나서 내가 뭐 다 알겠는데 왜 자꾸 회사들을 데리고 오는 거야? Q. 롤러기 오늘 죽음 한 날 하는 줄 알고 오셨죠? 아 죽음 한 날 하는 줄 알고 왔어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 누가 왜요? 얼굴을 보면 좋잖아. Q. 롤러기들 안녕! 들어가라고? 네? 사전에 협의된 내용이야? 그래도 B인데 아 그런 얘기 하지 마. 안되는데는 안돼. Q. 롤러기들 나와 함께 해볼까? 아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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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여기는 MD성품 파는 데구나. 와, 여기는 왜 트랑인가 보다. 아, 여기는 아티스트들 중에 누가 많이 제일 이용해요? 아티스트? 자, 갈까? 야, 뭐야? 야, 이리 와. 빨리 들어. 잘 됐다. 야, 고마워. 아, 역시 특기가 또. 안녕하세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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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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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우리 운동력. 아유, 우리는 미안한데 채워주지 않아. 하나씩 차면 돼. 마이크 진짜. 형, 죄송한데요. 찢기 말고 자서. 아, 미안한데 우리 그런 거 없어. 맞지? 나 찢었잖아. 마이크 찢었으니까 해. 코러기 안녕? 난 동일하고 해. 자, 미안한데. 재수 없게. 느끼하게. 코러기 대왔냐? 참, 보여줘.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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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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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야, 신건 좋아. 왜? 코러기들 안녕? 아유, 좋아. 아유, 좋아. 코러기님. 안녕?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너 여기서 관리하려고 하지 마. 그냥 질러줘. 고러키드 안녕하자 슈퍼주니어 알고 나왔어요? 고러키드 안녕! 뭐 하는 거야? 뭐야 한 거야? 아 근데 저는 좀 걱정돼요. 왜? 조이스 안 될까 봐. 왜 조이스가 안 나와? 아 그래요? 야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너희들의 SM이 없어도 돼. 너희들 와서 슈퍼주니어 컴퍼니 하나만 차려야지. 저도 차련된다. 레이브를... 저희 SA 레이브를... 어? 차련되었습니다. 레이브를... 어? 레이브를... 레이브를 상상해. 아니 우리 사장님이 안 계신 거 같아서. 너 어디 갔다 왔어? 너 없는 줄 알고 사원에 있잖아. 아니 근데 잠깐만. 그 모든 컴퍼니 비즈니스는 저희가 시원이라는 거고. 레이브를 언제 만든 거야? 저희 한 3년? 4년? 근데 각종 언론에 왜 어나운서가 없었지? 아니 있었는데 이슈가 안 됐어요. 제가... 잠깐만. 그러면 레이블에 투자를 SM 회사인 거야? 그렇죠. 완전 독립은 안 되겠고요. 몇 퍼센트의 지분을 참여하신 거야? 수만 년씩. 아 저는... 몇 퍼센트... 형님 아무리 XM 떨어지셨다고 해도... 아저씨가 신일 건데? XM 오디션 떨어지고 제가 붙었잖아요. 아... 아니 처음에 내가 그래서 진지하게 이수만 선생님한테 내가 몇 번 마주쳤거든.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X 포시니까... 형 죄송한데 문제가 왔더라고요. 뭐라고? Q. Q. 네가 완성? Q. NG 아 진짜?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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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을 내가 추석, 설날 때마다 클럽 가서 만나는 멤버가 딱 몇 명 있거든요. 또 얘가 또 꼭 있어. 근데 지금 우리 동혜 씨가 워너비, 종북이 형이 되어서 어? KCM 형 아니었어? 오케이 KCM 형이었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슈퍼주연이 형을 만났어요.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야? 신곡이 나오셨다고요. 설명 한 번 나오셨다고요. 제목이 하우스 파티예요. 한국말로 집잔치. 요즘 뭐 어디 가기 힘드시죠? 집에서 행복하게 파티하시라고 저희가. 오늘 들려주실 거예요? 준비됐습니다. 안무도 한 번 보여주세요. 아 근데 그저는 슈퍼주연이 형도 다 오신 거 같나요? 항상 하고 싶은 멤버가 다 있어요. 분명하게 하는 멤버가 아니라 하기 싫은 사람도 안 갔어요. 마이크는 금방 진행합니다. 그러면 우리 슈퍼주연이 형 신곡 리스닝 타이밍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렇게 TV를 보고 있는 건데 TV를 CG로 하나 넣어주실 수 있어요. 아 이 놔주실 수 있어요. 아 지지 룰루랄라 받으지. 축하 paraleli. 츄스. 치윤! St. 치윤! OH MY GOD! 에브리바디 now! Hey! Here we go! 함께 하고 싶은 마음 잠시만. Jover to go! This is my host party! Yeah! 새롭게 만든 노래 같게 서로를 지키는 멋진 멜로 This is my house party 굳잡다 와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일어날 때 맞춰 쪼 쪼 house party 길까지 섭비어 넘어 닿지 않아도 모두 연결되는 세계 쪼 쪼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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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노래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중간에 리듬이 바뀌어서 힙합 스타일의 리듬이 나오고 트랩 힙합 부분이 또 들어가는데 아 트랩 그거 조심해야 되는데 곡 제목이 뭐죠? house party 지금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저희 이야기에 집중 안 하시죠 잠깐만 아니 근데 뭐 포인트 안무 같은 거 혹시 내가 배워볼까? 은영이가 은영이가 확실히 은영이가 진짜 가볍더라고요 삭 치는데도 신혼 많이 무거웠나요? 여러분 저 무겁다고요? 우리 세지 큰일 나요 아니야 사실 저희가 1절에선 안 나왔는데 은영이가 솔로로 삽이 들어가는 부분 댄스가 있어요 거기 말해드려요 그럼 보자 야 왜 이렇게 했지? 일단 난 이거 공 올리고 그 다음에 너 죽어봐라 했어 그 다음에 앞으로 치고 나가는 식으로 와 여기까지 딱 해보면 되겠다 그래 뭘 먼저 해봐 그냥 배워보지도 않고 그냥 눈으로 배워보지도 않고 그냥 눈으로 내가 안 뵙고 내가 안 뵙고 수컬 수컬 아 에브리바디 네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는 추주 분들 집이잖아 네 여기서 간단하게 파티를 해보려고 오 와 먹을 게 있어? 카드하면 게임이죠 게임이 진짜요? 아 댓글 중에 보면 서리 택시 해달라는 댓글이 되게 많거든요 하하하하하 나는 이러면 정말 안 되겠지 라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아 야 할 게 있고 안 하겠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방송을 랩으로 해도 돼 있지 해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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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명 신사 여러분 나를 보고 따라해 gonna have a good time good time 자유롭던 시간이 멈췄던 지난 날의 누구들의 박수 how we do it? 끝났어? 뭐 이제 극복? 아직 끝이 아닌데 인내심에도 한계가 다다라 터질 것만 같아 모두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누구든 현실에 공감 이전에 없던 것들 호 이간에 모두가 함께 오 마이 god everybody now hey here we go 함께하고 싶은 마음 잠시만 줘봐 to go this is my hot story yeah 새롭게 만든 노래 맞게 서로를 지키는 멋진 멜로 this is my hot story 국자로 다와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일어날 때 맞춰 cho cho house party 계속 삐어 너와 닿지 않아도 모두 연결되는 세계 cho cho house party house party yeah Kill It would be hu provide it hey am X